대구 도시철도공사가 전동차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호선 전 열차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. 이번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철도차량 객실용 공기질 개선 시스템 특허 출원과 K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초미세먼지까지도 제거할 수 있어 객실 내 공기질을 보다 쾌적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. 앞서 역사와 지하터널 공기질 개선을 위해 1, 2호선 61개 전 역사 대합실과 승강장에 1,495대의 공기청정기를 설치했고 현재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전국 최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